맑은 하늘에 가을볕이 따사롭게 내리쬐면서 오늘 온화한 늦가을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내일도 기온은 오늘만큼 올라서 포근하겠는데요. 다만 하늘에 구름이 많이 지나며 날은 다소 흐리겠습니다. 내일 수원의 아침 기온은 5도로 시작해서 한낮 최고 기온은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교차가 커서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고요. 기온 변화가 심한 만큼 건강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또 서풍이 불어오며 계속되는 건조한 날씨에 화재사고 나지 않도록 불씨관리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하늘은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무난하겠는데요.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안양과 용인이 14도, 안성은 15도, 화성과 오산, 수원은 16도가 예상됩니다. 올해 새벽에는 추위를 부르는 비가 한 차례 내리겠는데요. 비가 지난 이후 금요일에는 아침 기온이 영하 3도 안팎까지 뚝 떨어지면서 다시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